와우, 펜션 너무 좋다. 이야, 좋다. 현영씨, 어머니한테 저희 둘이 여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그랬어요. 현영씨, 제가 손 씻고 맛있는 저녁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어머, 정수 씨. 정수 씨, 왜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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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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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쩜 자리는 노크도 할 줄 모르라. 어머, 어머, 선생님.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엄마? 샤워하고 있었지. 어? 아, 개운해. 아, 진짜. 아, 지금 야. 아, 시골 라이. 아, 시골 라이. 아주 이거밖은라이. 목절라이. 어이, 엄마 그맨이요. 아! 오! 아아! 아! 아. 엄마, 엄마 여기 어떻게 쫓아온 거예요? 어? 여자의 육갑이라고나 할까? 엄마 코는 개 커. 아우 나 진짜 못살아 못살아 어우 어우 두꺼워 어우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영아 그래서 엄마가 밥상 차려놨지 어이 사위감 우리 같이 밥 먹자구 아아 아 준비하고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먹자 라인 어머 엄마 이 많은거 언제 이렇게 차렸어요? 그건 나만의 비밀 나 소중하니까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당연하지 잘 먹어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나보다 상추쌈 크게 먹는 남자가 좋더라 으随 금방 어떻게 된단인가? 오어우 오 잠깐만 어떻게 엄청 어어떻해 어머, 엄마! 어머니, 저도 입 큽니다. 어머, 종수 씨 그만해요. 종수 씨 그러다가 입 찢어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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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알았어, 이 계집애야. 밥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후식을 좀 먹을까? 후식 괜찮아요? 난 나보다 수박 잘 먹는 남자가 좋더라. 2단 격파 권법. 전 3단으로 먹겠습니다, 어머니. 어머, 종수 씨. 3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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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종수 씨. 많이 남겼군. 엄마. 속삭원법이야. 종수 씨 이러다가 정말. 이제 뭐 후식도 어느 정도 때렸으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캔 하는 거 어때? 맥주 한 캔이요? 우리 사위 한 캔. 우리 딸도 한 캔. 시원하게. 엄마도 한 캔. 엄마. 이렇게 큰 맥주를 어디서 구했어요? 마트. 나를 조그만 맥주를 못 먹겠더라. 야. 유난히 큰 컵을 줬네. 오. 험네. 간배. 간배. 야, 진짜 맥주를. 언니. 어떡해. 너무 시원해. 그만 마셔. 그래도 술 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분위기도 이런데 기분 전환할 겸 노래 좀 할까요? 그럴까요? 네.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럼. 모닥불 피워놓고. 잠깐, 잠깐, 잠깐. 모닥불. 아니, 그만. 너희 외삼촌이 생긴다는구나. 너희 외삼촌이 캔파이어에서 모닥불 앞에서 담배 벌을 못 타야. 눈썹과 머리털이 홀라당탈. 끝에 절로 들어가서 내려오질 않아. 알았으니까, 엄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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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중세 씨. 우리 다른 노래 불러요. 밝고 경쾌한 걸로. 예, 신나는 걸로. 길가에 앉아서 얼굴 봐주려면. 잠깐, 잠깐. 길가에 앉아. 너희, 너희 이모가. 20년 전에. 길가에 앉아서 소변을 보내가. 소 뒤꿈치에 취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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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 그럼 도대체 무슨 노래 부르라는 거야? 저거 봐. 노래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전문이죠. 아, 전문이죠. 참. 정수 씨. 미안해요. 모처럼 온 여행인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재밌게 즐기면 되죠. 그래요, 정수 씨. 정수 씨. 정수 씨. 왜요? 정수 씨. 왜요? 정수 씨 왜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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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엄마. 엄마 때문에 정수 씨 간 떨어질 뻔 했잖아. 비켜봐, 기습이야. 어머. 남자는 자고로 간이 튼튼해지는 법. 그렇게 겁이 많아서 내 딸을 어떻게 지켜주겠어? 아닙니다. 새가슴. iz. 엄마 손은 세 개. 엄마 손은 세 개. 세 개. 참을 수 있겠냐? 참을 수 있겠냐? 참을 수 있습니다. 엄마야, 그만 그만! shap일 물 Nation이야. 어이 들어가서 잘해도. 가면 될 거 아니야 기습이야. 아 진짜 힘이. 조수씨 옷도 다 말해주시니까 이제 쉬세요. 환영씨. 중수씨 전 엄마랑 같이 자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쉬세요. 자 누워요. 내가 불 끄고 나갈게요. 네. 안녕. 잘자요 환영씨. 왜 그래요 환영씨. 환영씨. 왜. 침대가. 침대가 왜. 잠시만요. 달간 이불 둘까. 달간 이불 둘까. 달간 이불 둘까. 잠을 수 있겠나 잠을 수 있겠나. 엄마. 지금 침대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살감 침대 잠자리가 어떤지 봐주러 왔지 뭐.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제발 들어가서 자라니까. 알았어 기집애야. 해피야 어디 있니. 엄마랑 같이 자라가자 해피야. 엄마. 우리 개 해피는 작년에 죽었잖아. 해피야. 어머. 왔구나 해피야. 간지러 해피야. 간지러 해피야. 간지러 해피야. 그럼. 진짜. 힘들겠지만 종수 씨. 신경 쓰지 말고 자요. 내가 우리 엄마 꼭 붙들고 내 방에서 재울게요. 알았죠? 걱정하지 말고 자요. 바이바이. 걱정하지 마요. 엄마. 아. 아. 으어. 으어. 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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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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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가 영리의 미루 보이는 아니 어머니 난 나보다 나보다 겁 없는 남자가 죽었다 그렇구나 몽갈비시 달걀비시 나보다 겁 없는 남자가 죽었다 참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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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승리했어 오케이 할까 향 fuera 찍는 순간 알hthal